똑똑. 모닝콜치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? 문 좀 열어주실래요? 네? 통민 씨. 12시간은 너무 길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먼저 항복. 다행이다. 아무튼 내가 먼저 항복할 뻔했네. 그럼 나 좀만 더 버틸걸. 충분해요. 아침 먹었어요?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해 주세요. 왜요? 기다리는 거랑 참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인데. 덕미 씨. 나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배고파서 항복한 거구나. 됐어. 배 다쳤어. 나 안 먹을래. 먹어요. 내가 얘기했었나? 덕미 씹어먹을 때 엄청 이쁘다고. 안 물어봐요? 나랑 그 사람에 대해서. 관장님이 저번에 그랬잖아요. 은기 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. 관장님도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옆에 관장님 편이 있다는 것만 잊지 말아줘요. 알겠죠? . Livearoni. 한 번 해 administrator. 아빠.